10. 시원 아 지금 뭐야? 준비하냐? 펜스에 있는 분들은 아크로리디아 또 서로 서로 조금붙을 위한 고막으로 바로 이곳 우리 오렌지 펜스 아이는 블랙피플 펜스 아이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펜스 아이는 로젤이 서천 저는 재미질 수 있는 곳으로 지내보고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하는 순간을 감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석화가 지키고 있습니다. 아쉬워지 않는 이 순간의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렌즈로 만드는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블랙핑크를 응원하고 있는 오렌즈와 기간이 착돌이 저희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. 아 뭐? 다 보여! 여기가 있어! 아 저기요. 뭐예요? 아우 꽃나마를 보여 드릴게요. 세웅이 뭐죠? 핸드스님께서 우리 블랙핑크를 사랑하는 만큼 오렌즈로 사랑해 주실까 믿습니다. 자 지금 이곳 우리 자수시의 루트웨어는 지하 1층에서 바로 블랙핑크와 함께 팬 사이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총 9분에 수천에 네 30이 되신 총 99분에 그래서 라이브를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라이브도 절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. 그니까 SNS 촬영에 라이브 수시간 소개를 안된다는 점 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선수에 있는 분들께서 조금만 뒤쪽으로 해 조금 조금만 뒤쪽으로 제작은 eighteen 연재해야 돼 천사 아이도 천사 좋은 천사 하 자, 다음으로 문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쪽도 좀 나섰습니다. 그러시고 메리저분이시죠? 자, 다음 2번 넣으세요. 렌즈 착용도 좋고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렌즈 착용을 했을 때 참 미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렌즈 오렌즈와 함께하는 렌즈 블랙핑크 펜스자이덱입니다. 여러분, 그 4분이 당첨되신 분들은 총 4분 우리 회원권이 총 당첨되신 분들은 렌즈 교황권을 하고 바로 이곳, 두편에 있는 그리고 롯데월드사랑은 오렌즈 레지학생들과 동아리 계산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뮤직비디오로 오렌지 장소버를 평소에 이용한다 손 한 번 들어주시죠 아유 소보니까 어떤 점을 줬습니까?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성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0.2에서 3인데 제 기억에 멀쩡해 네 다음 번호 대화 주십시오 다음 번호 몇 번 주시죠? 선생님 몇 번? 69번님 나오십시오 69번 69번 70번 입고 가요 70번 강렬 성격이 어떨까요? 성격이 어떨까요? 하이 성격이 어떨까요? 이쁜 성격이 어떨까요? 성격이 어떨까요? 은근히 그 자세히 여유는 감축 오늘 정신을 포함하고 이 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럴 논란이 여유가 앞으로 아멘 아멘